아 아따 오늘 날씨 좋습니다 4월달이 좋은데 목소리가 별로 안좋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빨이 빠져가지고 쇠구만 옛날에 같으면은 아찌 신앙등도 안먹는 중학교 막 들어가니까 국어시간에 김영랑 시인의 그 진달래꺼? 제목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곡을 외웠어 꽃등이 양창 앞에 한 그릇에 있는 살고꽃 연분홍 그늘까지 세로 작은 메세 하나 찾아와 놀다 가나니 교원에 들려 끝 어디메서 작은 기서를 오므르고 있다가 이 보호의한 봄길 찾아 문화날이 안 나오니 좋습니다 안갔다 왔어 난 그날에 영원 나만 니도 모를 한때를 아쉽게도 한덜리거리라니 그렇게 했던 김영랑 시인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암송을 했던 그 시를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내 인생 76세가 되니까 이제 이빨 빠진 노장구가 되어버렸어 엊그저께 이빨을 뺐어 몇 개를 뺐냐 앞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싹 이빨을 뺐다고 하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네 개를 치아를 딱 박은 거 그 임플란트 이제 같이 이 가짜 이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퍽 떨어져 본 거야 강의 줘요 열매를 터우고 있다가 거기에 퍽 떨어져고 그랬어 얼마나 황당해 사람들은 한 3명이면 앙쳐놓고 여러 번 의사가 드려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당이 딴 데 이빨을 떨어져 봤는데 내가 그래서 딱 쳐다보고 황당하지 나는 이제 이빨 빠진 나만 알지 이제 3명명 청중들 앞에서 내가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는 안 됐지 정성을 하고 한참 있다가 폼을 잡고 입을 딱 오물고 있다가 내가 입을 확 벌리는 사건이 어떻게 게 으아아아아아아아 딱 집어넣고 뒤로 돌아서 딱 이빨을 떼고 다시 한참 있다가 트로모션으로 딱 돌았지, 트로모션으로 딱 돌았지. 딱, 다시 보여요. 그냥 울어요, 억수서리. 그러나 한마디 했어요. 공무원은 이렇게 이빨같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에 외로웠지. 최고의 박토를 박고, 그때 박았던 이빨이 25년 되니까 다 녹아가지고 그 속에 끼었던 뿌리가 다 썩어버렸구나. 그래서 썩어버려서 다시 이번에 다 빼고 다시 집어넣었어. 인프란타 과제인데 내일 의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치과에 갔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자. 맞습니다. 오복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빨같이 정긋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밑발빻은 노장구였거든. 나도 지금 밑발빻은 노장구였거든. 시대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옛날 같으면 핫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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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쭈 빠. 핫쭈기라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내일은 이제. 내일 의치하고 또 몇 달 있다가 인프란타가 딱 되면 아주 멋지게 또 내 인물이 또 새롭게 태어날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땡큐. 메롱하셨습니다. 아이예요. 훌륭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빨 좀 의치하니까. 좀 사람같이 보이지. 이빨관리 337법칙. 먼저 하루 3번. 아침 저거심 저녁. 직구 3번. 그리고 칫솔질 3분 이상 이 333 하나 더 한다면은 337 박수가 있어요 자 시작 잘한다 잘한다 이빨괄기 잘한다 빵